주식은 사면 떨어지고 버티다 팔면 올라가고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안국증권TV가 ES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아임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필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왜 트레이딩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와 함께 살아남는 5가지 실전 투자 기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레몬 리서치 이상협 이사님께서는 HTS와 MTS 사용법 그리고 실전 주문 및 매매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라쇼의 학생주인 황인환 큐레이터는 자체 개발한 비밀 변기 아임차트와 펜티스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과 유망 종목 발굴법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고의 어드바이저인 서동구 큐레이터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과 트렌드와 테마를 이용한 주도주 발굴 기법을 제시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